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톡톡 튀는 나라에 왔어요. 오늘은 미미의 생일이에요. 아, 깜짝이야! 오빠 용이가 준 상자에서 도깨비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히히히히히, 용이가 짚꽃해 웃었어요. 미미는 도깨비 상자를 살펴보았죠. 도깨비의 얼굴에 용수철이 달려있었어요. 상자를 닫으면 용수철이 눌려있다가 상자를 열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도깨비 얼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놀이동산에 갈까? 아빠의 말에 미미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놀이동산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키가 큰 광대들이 미미네 식구를 맞아주었죠. 안녕, 미미! 광대들은 미미에게 손을 흔들고는 폴짝폴짝 뛰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우와, 나도 저런 신발 신고 싶다! 용이가 광대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가리켰죠. 그 신발 밑에도 커다란 용수철이 달려있었습니다. 광대들이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서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용수철은 눌렀다가 놓으면 튕기는 성질,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제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답니다. 이처럼 물체에 힘을 주면 변형되고,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성을 지닌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탄성랜드였어요. 우와, 저거 재밌겠다! 용이가 새총 놀이하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새총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장난감이에요. 힘을 주어 고무줄을 늘렸다가 힘을 빼면, 고무줄이 튕기면서 총알이 나가는 거죠. 우와, 맞았다! 아저씨 상품 주세요! 오, 그래? 꼬마 아가씨가 새총을 참 잘 쏘는구나! 미미는 상품으로 스카이콩콩을 받았습니다. 미미가 받은 스카이콩콩에도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용수철 위에 발판을 힘껏 구르면, 용수철이 눌렸다가 튀어오르죠. 세 개 누르면 많이 튀어오르고, 약하게 누르면 조금 튀어올라요. 이렇게 탄성력은 힘을 많이 줄수록 커진답니다. 미미와 용이는 스카이콩콩을 타고 호숫가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다이밍대회가 열리고 있었죠. 언니들이 높이 매달려 있는 구름판을 힘차게 구른 뒤, 하늘로 붕!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붕덩! 빠져들었죠. 이야, 진짜 멋지다! 미미와 용이는 언니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구름판을 다이빙 보드라고 하는데, 다이빙 선수들은 다이빙 보드가 지닌 탄성을 이용해서 아주 높이 높이 뛰어오른답니다. 한쪽에서는 번지점프를 하고 있어요. 언니가 몸에 줄을 묶고 아주 높은 철탑 위에 서 있죠. 그리고 철탑 위에서 아래로 휙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떨어질 때 늘어났던 고무줄이 원래 모양을 찾으려고 줄어들기 때문에 고무줄에 매달렸던 사람이 위로 솟아오르는 거랍니다. 번지점프도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놀이기구예요. 어떤 오빠가 미미와 용이에게 알록달록한 찰흙 반죽 같은 것을 주었어요. 어, 이게 뭐예요? 탱탱볼이야. 오래오래 주물러야 돼. 탱탱볼의 탄성을 좋게 하려면 많이 주물러야 된대요. 미미와 용이는 열심히 주물러서 둥그런 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탱탱볼을 바닥에 내리치자 하늘 높이 튀어올랐죠. 와, 잘한다! 미미와 용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언니와 오빠들이 트램폴린 위에서 제주를 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트램폴린을 툭 차고 올라가 멋지게 두 바퀴를 돌았어요. 한 오빠는 트램폴린 위로 넘어지는 척하다 다시 튀어올라 새 바퀴를 돌았죠. 이렇게 트램폴린도 두꺼운 천에 용수철이 달린 도구랍니다.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제주를 넘고 있던 오빠들이 말했어요. 미미와 용이는 트램폴린 위에서 힘껏 발을 굴렀죠. 그러자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오빠, 나 높이 올라가지. 나도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걸. 미미도 힘껏 발을 굴렀지만 용이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미가 힘이 약해서 그래요. 트램폴린 위에서는 힘을 많이 주어야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활 쏘기를 하고 계세요. 엄마가 커다란 활을 힘껏 뒤로 당겼다가 살짝 놓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슝 하고 멀리 날아갔죠. 활은 대나무같이 단단한 나무로 만든 운동기구랍니다. 대나무가 휘어졌다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화살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어요. 아빠가 미미와 용이에게 장난감 활과 화살을 주었어요. 용이가 먼저 활을 쏘아 보았죠. 화살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미가 활을 당겼어요. 용이보다 더 멀리 날아가네요. 그러자 화가 난 용이가 힘껏 활을 당겼죠. 그런데 너무 세게 당기는 바람에 활이 그만 풀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힘을 주면 끊어지거나 늘어져서 본래 모양을 잃게 된답니다. 이때의 한계를 탄성 한계라고 하죠. 용이와 미미는 과자 가게로 들어갔어요. 과자 사러 왔니 마음대로 골라보렴. 무엇이든 100g에 1,000원이란다. 용이와 미미는 바구니에 과자를 가득 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과자 바구니를 저울에 올려놓았어요. 어디 보자 500g이구나. 이렇게 바늘이 달린 저울도 용수철의 탄성을 이용한 도구예요. 너희들 재미있게 놀았니? 아빠가 미미를 번쩍 안아 목마를 떼어주었어요. 아빠, 저도요, 저도요. 용이가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안 돼. 다 큰 녀석이. 엄마가 용이의 엉덩이를 툭 때렸죠. 미미가 용이를 보고 혀를 쑥 내밀었어요. 이렇게 미미의 즐거운 생일날이 끝이 났답니다.